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회 품질경영기사 필기문제다 그죠 세 번째 과목입니다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41번 문제는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수익 및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분석하는 기법 이렇게 되는데 조업도라는 것은 일을 하는 거죠 워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일에 대해서 일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을 얼마나 생산하느냐 B라는 제품을 얼마나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수익 비용 어떻게 변하는가를 분석하는 걸 소익 분기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뭐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봅니다 총괄 생산 계획에서 수요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 총괄 생산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총괄 생산 계획이라는 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1년 이하를 얘기를 하는 거죠 1년 이하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1년 이하 중기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중기 계획 그래서 수요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 방안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고용 및 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뭐 생산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고용을 하게 될 것이고 일이 없다 그러면 해고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생산 설비 정설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우리가 총괄 생산 계획이라는 것은 1년 이하의 중기 계획이라고 그랬죠 근데 뭐 생산 설비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단순하게 뭐 몇십억 몇백억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 1년 단위로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기에는 조금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생산 설비를 정설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이런 계획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협력 업체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하청을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는 용어를 우리가 하청업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하청업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협력업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죠 그래서 하청 뭐 협력업체 생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재고 수준 조정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 생산 계획이라는 것은 1년 이하의 중기 계획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43번을 한번 봅니다 기업이 ERP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때 외부 전문 위탁 개발을 한다 그죠 이 우리가 ERP 시스템을 구축할 적에는 회사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우리가 전문가들 인력을 확보를 해서 구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보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외부 전문 위탁 개발을 하는 기존에 했던 그런 것들을 개발해 주는 회사에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위탁 받는 회사에서는 기존의 어떤 틀을 가지고 있겠죠 그 틀을 가지고 이제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회사에 납품하는 뭐 그런 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택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많겠죠 왜 그러냐면 자체 개발을 하면 인원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방식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외부 전문 위탁기관의 인력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지 그죠 우리 회사에 인력이 있는 게 아니고 외부 전문기관에 그 전문가들이 이제 개발해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ERP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변경하기는 어렵겠죠 왜 이런 업체들에서는 기존에 어떤 틀을 가지고 거기에서 움직인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 딱 맞도록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이제 자체 개발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또 개발 비용은 낮으나 개발하는 것은 외부에는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개발 비용이 낮지만 우리가 유지 비용이 굉장히 높게 드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사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 이건 안되겠죠 이거는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 개발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시스템 설계가 가능하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외부 전문 위탁 개발 기관이기 때문에 ERP를 전문적으로 이제 구축을 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의 제품을 이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